이쁜사람줄을 쓰시오 전라박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뻤더 이뻤더 삼빼더 삼빼더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까치 공연단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 아끼지 마시고 앞으로도 쭉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거 가져가셔가지고 장본이 꼽아주이소 그러면 이렇게 첫 스타트로 이렇게 한번 더 할까예 한번 더 하는걸로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해볼까예 우리 응원 감독님 긴 거면 좀 짧은걸로 한번 해볼까예 제가 숨을 못 쉬고 호흡곤란으로 와가지고 옆에 보니 169 아저씨가 안계셔가지고 좀 짧은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이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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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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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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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119 아직 안했어! 119 아직 도착 안했어! 119 도착 안했어요! 감사합니다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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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119 왔다! 119! 119! 119! 고마워요! 감사합니다! 오늘 여기 오신 손님 여러분들은 다 싱크대 나오시고 해물면대 나오신 분들이에요 대학을 나오신 게 다 받았어요 누나 다 받았어요 다 주셨어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저만 먹으면 염치가 없어서 안되거든 나눠 먹어야 돼 나눠 먹어야 돼 번호는 앞에서 나눠 먹어야 돼 자 일단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형 고마워 감사합니다 5개밖에 안줬는데 뭘 더주면 안되지 고마워요 형 고마워요 안돼 그래도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내가 더 많이 가져갈거요 안돼 안돼 이렇게 먹여놔야 또 도와주거든요 쌩가요 안주면 고마워요 다 누나들이고 형님들이랍니다 제가 우리집에서 나이가 작아가지고 많이 도와주세요 준비됐어 갑시다 탄 에헤 에헤 섹시 에헤 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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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